뭐 해 먹지? 자 이제 뭐 먹나? 청소도 하고 내일 먹을 거 하고 점심 먹어야 돼 뭐예요? 뭐야? 파스타? 우와 기대 된다 우와 진짜 파스타는 저렇게 다 담아나요? 선물 받은 거 다 섞어서 그냥 저 미소로 파스타 하잖아요? 난리 난다 난리 납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까르보나라 이런 거 하면 미쳐요 알겠냐 관측 관측 미치지 미쳐 오 알록달록하네 소스를 요거트 이거 뭐야? 요거트? 트레인 요거트로 파스타를 만들어?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 보통 생크림을 쓰지 또 닦았어 지금 저거 마저 닦고 버려야 돼 저런 거는 무슨 파스타 하실까? 와 노른자 분리하기 힘든데 아 노른자만 근데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 아 나 요거트로 상상이 안 되네 그쵸 요거트와 노른자 거기에 후추 소금 파마산 치즈 음 와 이게 파스타 소스가 됩니까?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계란 노른자를 많이 쓰지 않는거죠 그쵸 원래 까르보나라가 노른자를 쓰니까 파마산 치즈하고 계란 노른자 들어가니까 까르보나라 크림 소스 느낌은 있네 까르보나라? 자 저 햄은 또 나왔고요 자취생의 친구 스햄을 또 씁니다 야 베이컨 이런 거 안 써요 자 피지컬 피지컬로 아 이런 남친 너무 좋죠 와 저러면 정말 여자친구들이 너무 반하겠다 너무 좋죠 갬 살짝 볶아주고 진짜 너무 잘한다 자 부어요 부어요 어 아까 아까 그거 한 거 면수 살짝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? 화면이 와와와와 길다 야 길다 남친 짤 하나 나왔네요 남친 짤 아 너무 좋겠다 이게 되게 맛있게 뭐 여기 아 여기에 그녀 들어가는 거구나 잔열로만 하는구나 익어버리니까 이거 잔열을 안 하고 불 켜고 섞으면 달걀이 다 익어버리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상큼한 상큼하면서도 녹진한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수염이 들어가가지고 짬짤하면서 고소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염을 정말 잘 넣은 것 같아 윤수씨가 요리를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네요 진짜 윤수 스타일로 딱 만들어요 슈퍼스 달걀밖에 안 들어갔는데 레스토랑 파스타가 됐습니다 너무 좋다 문수 보나라 창가 자리 뭔가 감성 있어 날씨도 좋고 맛있겠다 맛있나봐 어때요? 맛있겠다 짭짤한 게 맛있네 CM에 들어가서 약간 짭짤한 짭짤한 그 다음에 약간 녹진한 느낌도 있고 상당히 보이네 좋지 아 우리 97윤수 자기만의 시간 즐기고 있네요 아 이러니까 밖에는 안 나가는구나 아 아 나도 모르게 입 벌릴 뻔했잖아 지금 여성팀 네 예 지금 이 소리가 많이 올라갖고 어 그랬어요? 예 한 번 웃어주세요 네 진짜 이쁘게 들어간다 진짜 이쁘게 들어간다 네 네 네 네 네